자 1번 갈게 자 밑줄 친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사진은 비파형 동검과 함께 어머나? 비파형 동검 밑줄 쳐야겠쥬 비파형 동검과 함께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뭐가 나왔어? 고인돌 그럼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나왔네? 무슨 시대야? 당연히 청동기 시대죠 그럼 청동기 시대에 대한 모습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의 정답이죠 국가가 성립되었다 아니 그래서 뭘 보냐면 청동기 때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계급 사회였구나 계급이 발생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게 고인돌이라면서요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는 사회 재산이 생겼기 때문에 뭐 등등등 정복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다 보니 앞장서가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중심에 어떤 권력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런 정치적 집단을 국가라고 부른다고 기억하십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보시면 돼요 국가가 성립되었다 쉬운 부분이니까 가볍게 보시고 2번 골품제가 운영되었다 이거는 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신라 하대에 있었던 이야기 다음 주먹도끼가 처음으로 만들었고 주먹도끼 이렇게 생겼죠? 요요요요요요 요거 뭐야? 구석기 좋아 다음 인삼 등 상품 인삼 등의 상품 장물이 재배되었다 이 조선입니다 상품 장물은 뭐야? 상품으로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장물이야 그죠? 조선 후기입니다 정답은 1번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에 보시면은 정답률이 조금 낮은데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쌍기가 나왔습니다 쌍기 쌍기 쌍기의 이름을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과거제를 도입했던 이 왕인데 고려의 왕이야 고려에서 과거제를 실시했던 왕이래 누구니? 과거제를 통해서 신진세력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왕권 강화 방법 두 가지 뭐? 첫 번째 과거제 시행 그리고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 광종이죠? 광종 첫 번째 뭐 했다? 과거제를 시행했어 그리고 뭐 했는데? 노비안검법 했잖아 그래서 정답이 뭐야? 노비안검법 정답은 2번입니다 그냥 그래서 고려의 왕들을 태조 왕건 호족 통합 정책 그의 아들이었던 광종 왕권 강화 그리고 나서 성종 유교적 통치제 정비 저기 뒤에 가서 공민왕 반원자주 개혁 정책 기억나세요? 고려 왕들 제가 한 단어로 정리해드렸어 이런 거 보시면은 광종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노비안검법이랑 과거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광종에 대해서 만약에 노비안검법이랑 여기 있는 과거제가 둘 다 제시문에 있다고 한다면 뭘 쓸 수 있다? 광덕과 준풍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거 광덕 또는 준풍 이거 뭐 여러분 아마 수업신에 다 했어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그리고 또 뭐 했니? 공복 또는 관복을 제정했다 관복 제정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죠? 참고로 알고 계시는 거야 해설하고 그냥 이거 정답 끝! 하면 그 뭐가 의미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파악하는 거야 다음 대동법을 실시했대 광해가 그래서 제가 광해에 의할 때 영화 광해를 이야기하면서 호판 너 당장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어찌 되었는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오오오 광해 그래서 다음 육조 직계제를 발현했다 이 육조 직계제는 왕이 육조를 직접 관한다는 거야 그죠? 중간에 의정부를 건너뛰는 거잖아요 요거를 실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태종 이방원과 세조입니다 왜? 왕위에 대한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거든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신하들의 집합소였던 의정부의 그런 간섭 따위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정부를 건너뛰고 육조에게 직접 명령 내렸다 요게 태종과 세조가 대표적입니다 다음 전민변정도감 아유 이거 누구야 공민왕이지 그죠? 다음 구조오수경 체제로 완비하였다 뉴스페퍼킹 신문왕 숫자 9 숫자 9 됐어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 3번 가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고루시오 자 가 국가가 나왔는데 인물로 보낸 가의 불교입니다 어? 불교 근데 원료도 나왔고 의상도 나왔고 해초도 나왔어 이거 얘들아 있잖아 한국을 빛낸 백맹의 위인들 노래 나와요 볼게 4분의 4 박자야 하나 둘 시작 아름다운이 땅의 금수강산의 당군할아버지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2절 가봅시다 말목자른 김유신 통일문무왕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구 바다의 왕자 박명수 이렇게 나오잖아 박명수 아니에요 장보고예요 아니 그런거 나오잖아 여기 어디야 신라야 신라 신라 아니 원효가 신란거 알잖아요 신라의 불교를 봅시다 라고 해서 신라시대 때 만들었던 불교랑 관련된거 어머나 불국사나왔네 정답 1번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전부 다 경주 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 애들 안가더라구요 자 아무튼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신라입니다 정답 1번이구요 주자감이 좀 어렵나 주자감 어디야 바래야 바래 다음 경국대전은요 조선의 법전입니다 팔만대전경 어머나 고려네 다음 교육입국조성 교육으로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조선을 반포했다 고종입니다 고종 그래서 고종이 이제 언제? 조선 때야 이때는 아직 대한정보 만들기 전이야 2차 가부개혁 때 실시한게 교육입국조성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아니 원효의상 나왔으니까 신라구나 신라의 불교 나왔어요 정답 1번이었습니다 빠르 defin Melt minute Let us use Y Det ся